풍선장 식초 너넨 오징어 기다리고 있다요? 오징어 기다리고 있다? 생물 오징어 손실에서 찌려고요. 생물 오징어랑 진짜 달아요. 맛있어요. 이게 안 받는다고 안 받는데 이렇게 또 일용품이 쌓여가지고. 이게 아버지 거고. 이게 아버지 거고. 여기다 여기. 아빠가 키 몇이야? X 거라고 163. 여기 여기가 170. 아빠 170이야? 171? 어디가 163이라는 거야? 여기가 163이라고. 저 밑에서 여기까지. 아니야. 아빠도 재볼래? 나도 재봐줘. 여기 작잖아요. 여기 내려오잖아요. 나 163. 내려야죠. 제미 그렇게. 왜 그렇게 쓰면 어떡해. 아니 이거 봐봐. 슬리퍼 신호가는데. 똑같아. 아까 슬리퍼 됐다고. 덥치렀던 치는데도. 이 막. 말해줘가지고. 말해줘가지고. 눈썹 밝다고 해가지고. 눈썹! 그нь 어릴로만 줬다가. 살려놔. 나는 열어놨. 눈썹을 만져다렸어. 택배 왔다. 열어봐라. 그럼. 새겨졌어. 눈썹 잦어버려. 벌써 시작됐어. 평두통이 심해서. 3호 씨 슬리퍼를 그대로 신고 왔지. 뭐예요? 자,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더라고요. 거의 다 썼는데 더워서 바쁘어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 거치고 엄마 좀 내자세요, 고양이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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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사냥했어요?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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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unch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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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